뭐? 다이소에도 이케아 뺨치는 가성비 좋은 블라인드가 나왔다고? 저렴한 다이소 블라인드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블라인드 마스터 오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케아의 대표 블라인드 두 개 쇼티스와 호프발스를 소개해드렸었는데요 그 둘 중에서도 가성비가 훨씬 더 높은 저렴한 블라인드 쇼티스 기억나시죠? 다이소에도 쇼티스와 거의 흡사한 블라인드가 있다고 해서 제가 부랴부랴 하나 구매해왔습니다 이케아 제품과는 어떤 게 같고 어떤 게 다른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신개념 셀프 블라인드 붙이는 셀프 블라인드라고 적혀있는데요 저는 화이트를 구매했고 크기는 90x190입니다 어? 쇼티스도 크기가 90x190인데? 뭐 우연의 일치겠죠? 금액은 3천원 쇼티스도 3천원에서 4천원 사이인데 하지만 배송비가 안 붙으니까 이 제품이 조금 더 저렴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뒷면을 보시면 구성품과 설치방법 등이 적혀있는데 이건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볼 필요가 없으시고요 한번 그럼 뜯어볼까요? 구성품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붙이는 블라인드 벨크로 두 개 그리고 신용신한 특허를 받았다는 고정집게 두 개 원단을 중간쯤 올려서 고정할 때 뒤쪽을 꽂고 앞쪽을 이렇게 꽂아주면 이만큼만 보이게 돼서 매우 깔끔하겠죠? 보시다시피 이케아 쇼티스와 거의 다름이 없는 구성입니다 너무 카피인데 자 그럼 설치하러 한번 가볼까요? 이 재질 또한 거의 쇼티스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위쪽 테이프 비닐을 벗기고 설치할 곳에 붙여줍니다 벨크로를 원하는 크기로 잘라서 한쪽은 제품에 한쪽은 바닥에 붙여주면 완전히 차단이 가능합니다 완성! 설치할 곳에 붙여줍니다 완성! 완성! 설치 방식 역시 이케아 쇼티스와 동일합니다 유일하게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이 고정집게입니다 블라인드 중간만큼 올려서 어떻게 고정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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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XXXXXXXXXXXXXX2 Depois чтобы enseñFireni 这样 어떤 무 normale end Кар 한 칸 한 칸에 정확히 끼울 수 있는 쇼티스와 다르게 이 다이소의 고정 클립은 앞뒤를 다 껴야 되고 폭이 좀 좁고 그리고 그마저도 좌우가 정확히 끼워지지 않으면 수평이 좀 안 맞는 단점이 있어서 클립 부분은 좀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것도 쇼티스 걸 보고 고래를 따라 했으면 좋았을텐데 어떠신가요? 다이소의 블라인드 설제도 간단하고 굉장히 편리해 보이시죠? 보면 볼수록 형태, 재질, 금액대, 설치방식 등등이 이케아 쇼티스와 너무 똑같아서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는데요 마지막 중간 고정의 클립 방식은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냥 끝까지 따라하는 게 더 좋을 뻔했어요 그래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주머니 사정이 넉넉치 않은 학생들이나 원룸 사는 분들에게는 아주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배송비가 안되니까요 조금 더 큰 창이라면 여러 개를 덧붙이면 되기 때문에 아주아주 편리하고 저렴하게 내 방에 블라인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으로 다이소 블라인드를 알게 되어서 유익하다고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과 알림 부탁드려요 전 다음번에 더욱 새로운 제품 다양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라인드 마스터 오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